안녕하세요 표현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음 일단 cpu 가슴 비교표 여러분 보셨죠 어때요 하이엔드 제품 사려니까 망설이죠 14, 13세대 i9, i7은 불량 이슈 때문에 사기에 껄끄럽고 AMD 7000 시리즈는 3d 제품이 전부 품절라서 미친 가격으로 날뛰고 있구요 9000 시리즈 사장이 성능이 애매하다는 평가가 많고 가격대비 하이엔드 pc 맞출력을 하는 분들은 다 포기 상태일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과연 인텔은 신형 기다릴 값어치가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은 거창했지만 루머 자료들을 한번 집합해서 성능을 알아볼 거에요 인텔 15세대는 울트라라는 네이밍으로 나오는데요 패키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패키징은 검은색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요놈의 성능이 어떨까요 이미 많은 자료들이 유출되어 있습니다 그 유출된 자료를 보면서 성능을 예측해보고 가격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며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실물을 가져와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는 루머라는거 알아두시고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깃벤치 유출 자료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 아마 K사전에서 다들 봤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깃벤치 자료 보실 때는 AMD는 AMD끼리 비교하고 인텔인텔끼리 비교해집니다 아니면 여러분 생각하는 거랑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인텔 14세대 성능을 잘 한번 볼텐데 이게 3098에 되어 있습니다 싱글 성능이 그리고 유출된 코어 울트라 나인 285K 이게 최상위 15세대 I9에 나오시면 돼요 고 시리즈의 점수는 3450점입니다 이거 성능력이 얼마일까요 약 11.7% 정도 상향이 된거에요 11.7%가 상향이 됐으니까 이거 시네벤치로 편안하게 환산해 봅시다 우리가 시네벤치 봤을 때 기존 14세대는 점수가 2200에서 2300점 정도 나왔을텐데 그거 환산하면 약 2600점이라는 높은 싱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높은 점수라고 생각되는게 지금 나와있는 9950X 현실점에서 가장 싱글 성능과 멀티 성능이 높은 그 CPU가 2300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빠릿한 CPU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신형 15세대 코어 울트라 나인 285K가요 그리고 또 멀티 성능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요번에 하이퍼스레딩이라는 기능이 빠지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좀 처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점수가 얼마입니까 깃벤치 기준으로 23000점 정도 나온답니다 요거 환산해 보면 14900K 대비 약 10% 정도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시네벤치로 환산하면 무려 46000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참고로 9950X가 현재 가장 빠른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는 CPU인데요 그거보다도 한 8%는 더 높은 거죠 3000점까지는 더 높습니다 그러면 싱글 성능, 멀티 성능 둘 다 9000CG 대비 확실하게 높은 성능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능은 지금 보고 있는 9000CG보다 좋을 것 같은데요 기대해 볼 만한데요 쉽죠 그럼 가격도 중요하겠죠 캐나다에서 한 서매점이 가격을 등록했습니다 이게 실제 가격이 아닐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어허허허허 만만치 않습니다 캐나다 달러로 852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4세대랑 비교하면 약 10% 더 높죠 10% 더 높은데 이게 현재 시점 가격이거든요 근데 14세대도 처음 나올 때는 지금보다 5에서 10% 비쌌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14세대 가격은 나온 지 1년 돼 가지고 끝물이잖아요 이제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끝나서 빨리 재고 처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초기 출시가보다 5에서 10% 떨어진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 가격 대비 코어 200K 시리즈가 10% 높다는 것은 실제로는 출시가격이 똑같지 않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출시가 예상하자면 만약에 거품이 끼지 않는다면 i9 기준으로 86만원 7만원 정도 될 거고요 i7이 60만원대 그리고 i5가 50만원에 근접하는 40만원대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살만한 값어치 만만치 않죠 성능이 좋다면 그래도 사실 분들은 살 거예요 솔직히 저기에 거품까지 껴서 i9은 9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요 i5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 할 거고 i7이 60만원 중반 정도 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살포시 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7500F나 아니면 13600KF 사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이 아 그러면 존버하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나요 라고 하시던데 지금 13600KF 34만원 정도밖에 안하고 7500F는 20만원밖에 안합니다 여기에 보드들이 얘는 15만원 얘는 20만원도 더 더하기 때문에 사실 총 합 가격이 보드하고 cp 합했는 가격이 50만째를 보고 계시거나 40만째를 보고 계신 거죠 이런 분들이 신형 상기는 어렵습니다 왜 신형은 K버전만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가게로 봤을 때는 제일 싼게 cpu 가게만 한 50만원 가까이 할 거고요 그리고 보드도 비보드는 한참 뒤에 나와요 처음에 신형일 때는 제트보드부터 나옵니다 제트보드 제가 메인보드 수입사한테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너네 제일 싼 거 얼마쯤 아니하니까 38만원이랍니다 거의 40만원 하는 거죠 그러면 약 90만원 가지고 있어야 신형의 cpu와 보드 제일 저렴한 걸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메인스트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i5급이나 아니면 r5급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사실 정보가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i7급 보시는 분들이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똑같은 i7은 더 높은 성능인 제품을 쓰겠다 정도가 맞는 거죠 아니면 그 돈으로 신형 i5을 살 수 있다든지 그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가격은 예상하는 대로 나온다고 봅니다 기존 출시했던 가격 그대로 아니면 그거보다 살짝 높은 5% 높은 가격 정도로 나오겠죠 패키징이 제가 지금 이것만 보여드리는데 i9만 보여드리는데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5 7 9 싹 다 검은색으로 나오고 입에 잘 안 붙는데 이제 i5가 아니라 울트라 5입니다 울트라 7이고 울트라 코어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리고 스펙을 살짝 한번 보죠 제가 스펙도 한번 긁어 왔는데 이거 비디오 카드즈에 공개된 스펙입니다 어 눈에 띄는 건 역시 클럭하고 캣이겠죠 클럭 봤을 때는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될 거에요 13900K의 클럭이 6.0이었죠 6.0이었는데 이번에는 5.7로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5에서 6%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클럭이 내려갔으니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을 거에요 ipc가 오르니까 클럭당 성능이 오르니까 성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성능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캐시 캐시 용량이 L3는 그대로인데 L2는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코어당 2M였는데 코어당 3M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40M인 거 보니까 기존에는 얼마였죠 28M였나 32M였나 하여튼간에 뭐 기존보다 분명히 L2 캐시는 오른게 느껴집니다 코어당 할당량이 이만큼 늘었으니 게이밍 성능도 소폭 오르는건 거의 당연지사로 보면 됩니다 ipc 클럭당 성능 올랐죠 거기다가 L2 캐시 용량도 올랐죠 그럼 그게 얼마나 오를 것인데요 9,070 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AMD 9,950 이거보다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 성능 대략적으로 클럭하고 TDP하고 이런거는 여러분들이 멈춰서 보시고 전력소비량에 대해서 살포시 얘기해 드리자면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파월리밋1 파월리밋2 기준으로 125,250 적혀있죠 제가 보기에 이제 최대로 쓸 때 250 리미트를 걸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저게 안걸려있어서 물론 스펙상으로 253미로 걸렸었지만 실제로 보드에는 안걸려있었죠 전력소비량이 300,400W 더 넘나드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럴 때는 3열 순행으로도 커버가 안됐지만 이번에는 250km 제한이 걸려있을 겁니다 특히 보드 회사가 요번에 큰 코 다쳤죠 전력제한을 풀어놨는 것을 인텔이 한 5년동안 별만하다가 갑자기 야 요번에 CPU 불량 생긴거 니네 보드사에서 잘못한거다 니네가 전력제한을 풀어놨기 때문에 불량률이 증가한거다 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는 요 스펙을 준수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소비량 약 250 내외로 나올 것이고 그 정도면 3열 순행으로 문제없이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발열로 그래서 발열로에 대한 걱정 전력소비에 대한 걱정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엔디만큼 적게 쓰는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준다는거에요 그리고 몇 나노 공정으로 나오는가 얘기가 많았는데 인텔의 공식 발표입니다 TSMC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다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로 레이크 프로세서 제품군은 주로 외부 파트너를 사용해서 구축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8월 중순에 발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미 나와있죠 루나 레이크가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TSMC 근데 에로 레이크는 자사꺼 펩쓰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20A 이거 쓴다고 하는거는 끝난거 같아요 라인은 나눠서 밑에꺼는 20A 쓰고 그리고 위에꺼는 TSMC 3나노 쓴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전략 TSMC 3나노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패키징은 인텔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인텔 파운더리에서 패키징 합니다 참고에 엔디보다 인텔이 패키징 자체는 잘해요 그러니까 발열 해소에 대한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직접 패키징을 하고 만들기는 TSMC한테 맡겨서 만든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 걱정되는게 있을거에요 아니 성교님 근데 인텔 신용도 불량 생기면 어떡하죠 철권 이슈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텐데 철권 게임에서 두드러진 문제가 생기던 해당 이슈는 전압이 좀 불안정한거거든요 V 및 값 시프트가 불안정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해당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용 울트라 시리즈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썼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 라고 인텔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 제품 중에 해당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는 프로세서들이 있는데 그것도 알려줬습니다 13, 14세대 i5군 k 시리즈 말고 non-k 시리즈 hx 시리즈 포함 13, 14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울트라 1세대 거기에다가 12세대 전 시리즈 근데 솔직히 저거 틀린거 같아요 왜냐면 12,900에 있는 비슷한 이슈가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용은 다르겠지 이걸 믿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신용은 새로운 아키텍처로 변경을 했다고 그러고 지금 출시를 미뤘죠 이미 출시를 미룬거 보면 분명히 해결해서 내놓는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족인데 15세대 울트라 시리즈는 하이퍼 스레드 기술이 제외됐기 때문에 코어 숫자랑 스레드 숫자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24코어면 24스레드라는거죠 원래 P코어 이 놈은 하이퍼스레딩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1코어당 2스레드였죠 이게 어떤 기술인지 대충 아시죠 여러분 하나의 코어가 물리적으로 2개처럼 동작한건 아니구요 스레드를 2개 붙여서 가상의 스레드라는거죠 가상의 코어라는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남는 자원까지 쥐어짜서 쓰는 그런 하이퍼스레딩 기술을 SMT 기술을 썼었는데 이제 그걸 뺐답니다 아예 아예 빼버리고 P코어당 IPC 클럭당 성능이 14% 상향됐어요 근데 클럭이 아까 보시다시피 5, 6% 떨어졌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오르는거는 한 8, 9%겠죠 한 8, 9% 오르고 거의 하이퍼스레딩 뺐기 때문에 한 3% 추가 상향될겁니다 그래서 11, 12% 상향되는거죠 그럼 아까 깃벤치의 성능 증가폭은 대충 맞지 않을까요 유출된게 제가 생각해도 싱글 성능이 이 정도 상승되는게 맞을거 같아요 기존에 23,000점 정도에서 아 23,000점 정도에서 23,000점 정도에서 23,000점 정도에서 26,000점 정도 되는거 시네벤치 기준으로 맞는거 같고 그리고 이 코어가 하이퍼스레딩 같은게 없고 기본적으로 얘 성능이 좀 떨어졌거든요 피코의 하이퍼스레딩 빼면 멀티성능 떨어질거 아니에요 크게 그걸 이 코어가 커버 쳐줘야 되는데 원래 이 코어의 성능은 피코보다 확연하게 낮았어요 확연하게 낮았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꽤 울타라시조면서 13세대의 피코와 맞먹는 수준 그것보다 2% 더 높은 수준의 멀티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수치냐고 얘기를 하자면 IPC 기준으로 정수 38% 부동소점 68% 정도 오른다고 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전혀 감이 안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3세대 피코어랑 비슷한 수준으로 이 코어가 상향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피코 플러스 마이너 피코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거 아닙니다 그래서 멀티성능이 실제로는 하이퍼스레딩을 뺐지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 그래서 아까전에 봤던 깃뱅치에 멀티성능은 10% 정도 증가한다는 거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기존이 4만점에서 4만천점 정도 나왔거든요 14세대가 전력제한 해제가 됐을 때 근데 얘는 전력제한 해제 안하고도 253W 혹은 250W 그 기준으로도 지금 무려 10% 정도는 더 높은 멀티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4만6천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실제로 AMD의 9950X를 울트라 9시디즈가 확실하게 이긴다고 보면 됩니다 게이밍 성능 싱글성능 머티성능 그래서 지금 9950X나 아니면 7950X3D 이런거 좀 비싸게 사지 마시고 인텔의 신형 한번 기다려 보시는건 어떤지 한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 결과를 보고 사는건 어떤지 여러분께 살포시 건의를 해드리며 인텔 15세대 루머 정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는 이번에 바이오스 패치로 9950X나 9900X의 성능이 소폭 상향되었다는데 그게 얼마나 상향되었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만나 뵙길 약속드리며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소메 5 간빡 30 зд 30 21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